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 진영중흥 2차 앞에 이마트 공사 인테리어 한 거 보고 이제 쉬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보시면 간판은 이마트인데 짜자자자자잔 쉬우가 맞았어요 쉬우 맞죠? 지금 현재 여기까지 진행됐어요 공사 오아 많이 됐구나 근데 간판은 이마트가 그대로 붙어있는데 공사는 쉬우가 맞았어요 20년 한 거 노하우가 있길 있겠죠 당연히 이야 직기류 바닥 한 번만 보고 제가 이제 쉬우인 줄 알았는데 정말 쉬우였어요 쉬우 근데 쉬우도 좀 많이 변했다 자재가 쉬우가 들어왔어요 쉬우 근데 간판은 이마트에요 아직 보이시죠? 아 기분 좋은데요 사실 이게 수유가 아니면 제가 영상 삭제하려고 했거든요 아 이제 퇴근하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 안녕